슬래시 사진 등호 tvn 수민의 반찬 방송화면 캡처 수민의 반찬에서 김수미가 장동민과 박세리의 만남을 반대했다. 9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예능 프로그램 수민의 반찬에서는 장동민과 박세리의 만남을 반대한 김수미의 모습이 그려졌다. 양미리 조림을 요리하는 동안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여경내는 박세리에게 좋은 인연을 만나실 거다 고 말했다. 박세리는 인연을 기다리는데 참 어렵다 고 밝혔다. 여기 있다 고 말했다. 장동민은 왜 멀리서 찾으려고 그러나. 박세리가 장동민에게 박나래 씨가 동민 씨 좋아하지 않냐 고 묻자 김수미는 장동민은 바람둥이라서 안 뜬다 고 말했다. 장동민이 박나래랑 엮어주셨는데 왜 박세리는 안 뜬야 고 묻자 김수미는 세리 씨는 여리고 착하고 상처를 잘 받는 스타일이다. 너 같은 놈 만나면 큰일 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